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르게 몰아서 봤던 한국 드라마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코로나 규제로 집콕해야 했던 주말에 저는 로봇이 아니야 라는 드라마를 이틀 만에 보았습니다. 단기간에 보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자마자 마음이 편해져서 이틀간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지만 기억에 남는 드라마라서 위안이 필요할 때마다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원문의 내용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팬들을 위한 것 같아. 내가 틀어박혀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 가족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사람이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내가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 드라마 중독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안심해. 나는 방영 중인 드라마는 잘 안 보는 편이야. 주로 종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몰아서 보곤 하지. 맙소사. 나랑 패턴이 정말 똑같네. 드라마의 다음 편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나도 방영 중인 드라마는 보지 않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한 편 보는 시간이 1시간 30분 걸리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24시간 내내 볼 수 있는 드라마지. 나는 악의 꽃을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 밤 10시 30분에 보기 시작했는데 다음 날 시간을 보니 오후 4시였어. 스카이 캐슬은 처음에는 좀 전개가 느리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악의 꽃만큼 중독적이야. 스카이 캐슬을 안 봤다면 이 드라마를 추천할게. 최근에 펜트하우스 시즌1과 시즌2를 3일도 안 되어 끝냈어. 무브2에 붙는 하루 만에 끝냈는데 드라마 내용이 슬퍼서 한 주 동안 계속 우울하게 보냈었어. 나는 미스터 션샤인을 2020년에 4일만에 봤어. 대학에서 앱을 만들고 있었는데 제출 기한이 임박했었는데도 이 드라마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 호텔 델로 나는 아이유 때문에 이틀 동안 잠을 한 번만 자고 끝냈어. 내가 처음 봤던 드라마인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 킹덤 시즌2는 1시간짜리 6개의 에피소드를 가진 드라마가 아니라 6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지. 내가 봤던 첫 번째 한국 드라마 시그널을 주말 동안 몰아서 봤었어. 뉴욕이 참신해서 더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 도깨비 부부의 세계 사랑의 불시착을 6일 동안 몰아서 봤어.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에 동생의 추천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지. 나는 나의 아저씨를 한 번에 몰아봤었는데 너무 좋았어. 다 보고 나니까 새벽 2시더라고. 스토리가 계속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았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